과자 주세요 과자 주세요 과자? 아은아 이거 과자? 응 이거 먹고 싶어? 네 안에 뭐 있는 거 같아? 아 조리퐁이 있어? 응 조리퐁이 있었어? 응 맞어 응 이게 뭐야? 무슨 과자가 들어있을까? 응 아 열리고 싶어? 응 알았어 아빠가 열어줄게 응 응 응 좋아 아빠 아빠 응 아빠가 열어줄게 좋아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에는 뭐 신짱? 이건 뭐야? 어 이거 산타 할아버지 모자인데? 응 라온이 써 볼까? 응 그래 이거 써 보자 응 이거 써 보자 또 과자 없어? 또 있지? 응 천천히 천천히 라온이 천천히 응 과자 어? 네 조리퐁도 있을텐데? 그거 먹을 거야? 라온아 우리 산타 할아버지 모자 써 볼까? 응 이거 산타 할아버지 모자 알았어 라온이 과자 많아 라온아 과자 많아? 응 많아 많아 응 그거부터 먹을 거야? 아빠한테 주세요 해야지 아빠한테 주세요 해야지 응 라온이 맛있어? 맛있으면 대답해야지 네 그렇지 잘해요 나도 못잖아 응